자, 좋은 아침입니다. 회장국 먹으러 가십니다. 말레이시아 롱볼 아침 식사 한 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게 조개, 새우, 피쉬. 피쉬헤. 이즈비페리 페이머스한 식당입니다. 남이, 반영, 반영수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일라이, 아일라이, 이어 쇼. 랄라이. 어, 랄라이. 여러분, 이렇게 조개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. 이게 굉장히 좋아요. 프레시하고. 저 엄마가 요리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. 여기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. 이게 이제 페낭 찾게 떼어예요. 요거 시켰어요. 요리하고 있죠? 그니까 쌀국수를요. 해산물이랑 같이 볶는거다. 그렇지. 빅 사이즈 시켰어요. 이거 맛있어. 여기는 이렇게 아침에 과일도 팔아요. 이게 여러분, 아, 굉장히 괴상하게 생겼죠. 두리안 블라차. 근데 가격이 좀 비싸네. 저게 우리 동네는 2kg에 신경이 있습니다. 열대가일을 놓고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러분 이게 골덴바나나. 골덴바나나.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찹쌀. 얘가 맵쌀이면 얘가 찹쌀 같은 맛이네요. 근데 가위를 깎아가지고 또 이렇게 팔아요. 이게 말레이시아 시스템입니다. 코코넛토 팔죠? 어, 프레시 로짱. 이게 육맹기시네요. 근데 저는 단걸 안 줘. 하나 먹을까? 어, 프레시 로짱. 야, 맘이, 야. 이거 사토까시요? 이거 믹스 투게더? 아, 야, 믹스 투게더. 이거 마셔. 아, 다시. 아, 롱탄노시요. 이게 이제 찹쌀 때옵니다. 여러분. 이거. 새우. 숙주. 그 다음에 새우. 조개살. 얘 나온거에요. 요. 꼬막. 요거 좀 드셔보세요. 일단은 볶음면이에요. 볶음면. 먹어볼게요. 음. 음. 괜찮네. 단짝단짝해요. 이렇게 해서. 술 먹은 다음날. 아, 좀 느끼한 속을 잡아줍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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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러분. 로작이라구요. 로작. 가일이에요. 가일. 음.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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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일을요. 이렇게 비빔밥같이 짬프를 시켜놓은거에요. 음. 땅콩가루가 또. 고소하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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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. 끝나요. 국물이. 아. 정말. 어우. 자기가. 조기가 더 많은거 같애. 저는 빅사이즈를 시켰습니다. 국물이랑 면만 비싸요. 어우. 조기가. 안에 많이 깔려있네요. 조개가. 살이 통통해요. 음. 해감도 잘 됐고. 아. 진짜. 술먹은 다음날 강춥니다. 아. 속이. 풀려요. 속이 풀리는 말. 아. 좋다. 괜찮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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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라니프의 팔팔 레스토랑입니다. 음. 음. ט고 날씨 너무 좋네요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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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